안녕하세요. 세미쏭! 오늘 세미쏭이 준비한 메뉴! 블랙 타이거 새우장은 준비해 봤습니다. 블랙 타이거라 크기가 엄청 커요. 잘 먹겠습니다. 고고! 대박, 대박!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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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장초밥 새우장초밥 만들어 먹어볼게요 새우장초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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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볼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는 전국의 연합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전국의 연합입니다. 연합이 탕후루 연합이 써놓은 연합이 연합이 너무 좋네요! 연합이 너무 고소하고 아삭아삭 고소한 너무 맛있었어요 고구마 해서 곱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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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한 소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이렇게 먹기 편하게 까왔어요 같이 흰밥이랑 김이랑 싸서 맛있게 먹어 볼게요 вместе! 또띔띠! 마시멜로디 치즈 청양고추 코코 라면 끝! 오징어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너무 맛있게 먹어요. 저는 에너지에 면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에너지에 면을 먹어요. 가장 잘 먹었습니다. 사실 아주 잘 먹기 때문에 이제 뱃살을 놓고 저는 뱃살이 더 맛있게 만들어졌어 직접 만들어봤어요 뱃살을 만들었으니까 마지막으로 뱃살 먹으면 너무 맛있게 뱃살이 더 맛있게 뱃살이 더 맛있게 먹기 뱃살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서 치킨이 고소하고 비쥬얼한 닭다리 치킨을 먹기 치킨이 치킨을 먹게 와 블랙타이거 새우장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의 음료 와 시원해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안녕 굿